첫번째 첫번째 옛날엔 그냥 구경만 했는데 앉아 앉아 손을 그리는거야 방금?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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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데 자꾸 앉으라고 엎드려 해시켜 엎드려 엎드려 너무 높아서 안돼 옛날엔 그냥 분명히 왕먹보가 됐네 왕먹보가 됐네 왕먹보가 됐네 까는 법이나 좀 배워라 다음에 깔려 진짜 너 멸치 까는 법 배워봐봐 재롱아 너 그럼 진짜 유명 인사되겠다 봐봐봐 강아지 멸치 보고 어때? 짜 짜 재롱아 기다리고 다 까고 나면 여기 얼굴 기다려 엎드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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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까고 나면 맛있는거 줄게 이거보다 훨씬 맛있어 엎드려 기다리면 준비 그래도 기다린다 그래 엄마 한마디 하시고 기다려 뭘 기다려 기다려 아니 그렇게까지 저게 할 일이야? 기다려 이거 재롱이 거 아니야 아니야 형 나와 봤어 귀여워 재롱이 거 아니야 뭔가 이렇게 조그맣고 엄마가 손으로 다 재롱이 거 아니야 꼼지락꼼지락 잘라줄거야 재롱이 건 나중에 엄마 꼼지락 맞아 귀여워가지고 그때 부추 다듬을 땐 그냥 보기만 했는데 그니까 그 냄새도 안 나잖아 아 어 야 막 호시탄탄 막 호시탄탄 놀이네 응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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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리고 있으면 나중에 더 맛있는거 줄거야 꼼줄거야 잘 이거는 좀 맛없어 맛없는거 짠 놔주자 재롱이 착하다 잘 기다리네 그래도 인내심이 인내심이 야 인내심이 어지간한 저기보다 낫다 하려고 했더만 아니네 아니 분명히 언니 그 동영상 알아? 예전에 재롱이 엄마가 멸치 까고 있으면은 기다리고 맞아 맞아 빨리 가면 어 기다려 다 엄마가 신문지 여기 다 깔아놓고 거기 위에서 멸치 깠잖아 엄청 많이 깠잖아 멸치 깔 때도 있었어? 야 좀 이따 동영상 보여줄게 얼마나 잘 기다리는데 그러면 그 신문지 구역에서 딱 그렇게 된다니까? 신문지를 펴야겠다 멸치 맛을 알았나? 이게 이 그릇이니까 자기가 먹어도 되는 건 줄 아는 거 아니야? 이 사이즈가 자기 사이즈잖아 열 개도 아니야 엄마 근데 진짜 멸치 빨리 깠다 재롱이가 기다리니까 빨리 기다리는 사람 답답하잖아 빨리 해줘야지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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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맹수야 앉아 기다려 엎드려 엎드려 재롱이 엎드려 엎드려 말 안 들어 내 손에 뭐 있는 거 아니면 내 말 안 들어 다 했다 재롱이 맛있는 거 주자 맛있는 거 뭐 줄 거야? 껌두집 재롱이 잘 기다렸다 아이고 심사하다 들어가겠다 나한테 가져올까? 오랜만에 재룽이 손 잃었어 잃었어! 돌아! 엎드려! 엎드려! 빵야! 엎드려! 빵야! 빵~! 이리로 앉아봐 알았어x2 빨리 줘 알았어 기다려 기다려 먹어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